안녕하십니까 써니티비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햇빛식품의 양배추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개봉부터 해볼까요? 자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잘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무첨가고요. NFC 저온 착즙을 했대요. 그래서 고온으로 한 것은 변질 부패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저온 착즙을 한 것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냉장보관을 하래요. 수령 즉시 냉장보관. 자 따보도록 할게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꺼내도록 할게요. 바닥에 다 넣을게요. 햇빛식품의 양배추 착즙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여기는 햇빛식품의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요. 보면은 NFC 그죠? NFC 착즙 공법으로 만들었대요. 물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왔는데 비가열 방식으로 착즙 했다고 했는데요. 비가열이 뭐냐면 가정에서 갈아 드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첨과 저온 착즙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NFC 그죠? 뭐 그냥 갈았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갈았으니까 양배추의 풍미와 향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가열해서 갈은 게 아니니까 그쵸? 그 다음에 심지까지 통째로 갈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유기농 인증서가 있고요.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서가 있어요. 햇섭 인증서도 있고요. 생산물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을 했네요. 그쵸? 아무튼 여기서 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기농이고 유기농 가공식품이고 햇섭 인증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유기농이 확실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네요. 그쵸? 또... 자 여기 자연의 힘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돼 있어요. 식물은요. 가만 놔두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농가에서는 농약을 뿌려요. 그런데 이건 유기농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쵸? 두 가지나 가공식품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농약을 안 뿌리면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벌레한테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약을 친 것보다는 안 친 것이 그런 유기농 작물에 파이토케미컬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른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의 비타민 U는 그저 배추보다 그저 월등히 많네요.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있고요. 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장수식품이래요. 서양에. 그쵸?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글루탐산, 아르기닌, 칼슘, 라이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린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를 잡아서 겉에 보면은 포장상태는 다른 제가 즙을 많이 먹어 봤는데 조금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지컷을 한번 이지컷을 햇빛식품 이쪽으로 딸게요. 따서 딸도록 하겠습니다. 8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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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l 60ml upgraded 오늘은 햇빛식품의 양배추 착즙을 살펴보았습니다. 유기농이고 NFC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배추즙은 위에 좋은 음식인거 아시죠? 날마다 챙겨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셔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